정상적인거..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일단은 굉장히 재밌네요 이거 흐흐흐흐 다시 한번 근데 그래도 피가.. 어차피 피가 다 닫아도 스테이지 넘어가요 아.. 아.. 제일 어려운게 마이너스원 아니면 러브 앤 스타드인가 그거일걸요? 그게 이제 거기서도 짱검 나온다고 말해요? 짱검 나올거에요 제가 이제 짱검은 너무하잖아 사실 할맨 좋은게 맨날 너랑 다행 짱은 안팔 같지만 내일 더는 최고 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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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보고 싶은데 많이 어렵네요 이거 거망스러울 정도로 어렵네 끌게요 네